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지역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마지막 보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의 직무수행평가는 모두 긍정평가가 소폭 우세했는데 작년 6월 지방선거와는 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당선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민 4천명에게 물었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경우 매우 잘한다 14%, 다소 잘한다 32%, 매우 잘 못한다 22%, 다소 잘 못한다 2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얻은 득표율 54.07%보다 긍정평가가 8.2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춘천철원 화천양구 갑선거구에서는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보다 5%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춘천을 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보다 12%포인트나 높게 나와 민심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갑에서는 부정평가가 56%로 긍정평가보다 25%포인트나 높게 나왔고 원주 의뢰에서도 부정평가가 44%로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 높았지만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강릉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47%로 부정평가 38%보다 9%포인트 높았고 동해 태백 삼척정선선거구는 긍정평가가 52%로 부정평가 34%보다 1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속초 인재 고성 양양선거구에서도 긍정평가가 47%로 부정평가 39%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에서도 긍정평가가 53%로 부정평가 33%보다 20%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춘천 갑과 원주 갑을 이렇게 3개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부터 50대까지는 부정평가가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6%, 다소 잘한다 29%, 매우 잘 못한다 12%, 다소 잘 못한다 2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득표율 29.51%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5.7%포인트 높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원주 갑을과 강릉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부터 20대,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3, 40대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50대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는 달라진 민심을 보여준 강원도 유권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